오늘 서중조사 내용보다 중요하게 다뤄진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유동규 등의 피신조서를 검찰이 지들 유류한 것만 선별해서 제출했다 두 번째는 성남시청 CCTV에 대한 공방이 오늘 2라운드가 펼쳐졌고요 세 번째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보석 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보석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세 가지 추가 쟁점이 있었는데 유동규 등의 피신조서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동규가 2021년부터 계속 수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2022년 9월 말에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죠 유동규 주장에 의하면 이재명 측에서 무슨 가짜 변호사를 보냈어라고 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가짜 변호사 때문이 아니고 네 혐의를 덜기 위해서 또는 네 와이프 때문에 검찰하고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도 그렇고 이 재판에서도 그렇고 핵심 쟁점이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그것이 핵심 쟁점인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목록을 보면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재명, 정진상, 김용에게 화살을 돌리고 난 이후에 진술 조서만 잔뜩 제출되어 있다 그 이전의 진술을 우리가 봐야겠다 진술이 번복됐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전 시점에는 유동규와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해서 1차로 수사가 마무리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된 수사에서는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유동규가 돈을 받기로 한 사람으로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차로 마무리를 해놨는데 갑자기 수사팀을 싹 교체하더니 전면 재수사를 하고 전면 재수사한 지 한 두 달 만에 대장동 일당 중에 일부 정영학, 남욱, 유동규 이 당사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그걸 통해서 이재명에게 화살을 돌리고 정진상, 김용을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술이 번복됐다는 사실은 공지의 사실인데 진술이 번복되기까지 그리고 유동규가 돈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기까지의 진술과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검찰이 마무리했거든요 그걸 다 인정한 거거든요 유동규 네가 받기로 한 거네 라고 인정을 하고 기소를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검찰도 인정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정진상 실장 측에서 정진상이 받기로 한 거라고 하니까 그 위로는 이재명이 받기로 한 거라고 하니까 그것을 확보해서 그 이전의 진술은 어땠는지 어떤 증거가 첨부됐는지 그걸 확인해야 반대 신문을 하면서 유동규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어권의 필수적인 거죠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진술 번복 이후의 서류만 제출돼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 것도 제출해달라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본공판 시작되기 전에 준비기일 과정에서도 계속 이 얘기가 나왔었고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이 준비기일 기간 동안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동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 관련 다른 재판에 제출돼 있는 증거 거기에 유동규의 진술 피신 조서가 첨부돼 있으니까 이 재판에는 제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볼류 사건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에 제출된 유동규의 피신 조서를 제출해달라 우선은 증거 제출 목록을 봐야 그중에 이거 이거 제출해 주세요라고 문서 송부 촉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신청했는데 아직도 못 받은 거예요 그쪽 재판부에서 보내주지 않고 있는 거죠 오늘 법정에서 들어보니까 그쪽 재판부에도 아직 검찰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내지는 증거로 제출을 했는데 내용 부동의를 해서 피고인 측에서 내용 부동의를 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아직 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저간의 사정도 재판부가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동규의 피신 조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관련자들 남욱, 정민용, 정영학, 김만배 이런 관련자들 대장동 일당들의 피신 조서도 반드시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공방 끝에 검찰은 못 주겠다는 거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줘 우리는 수사팀 교체돼서 들어와서 수사를 시작했고 우리가 재수사하면서 확보한 증거는 다 제출했어 다른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뺏어다 주니 이런 거고요 제출하기 싫은 거겠죠 그래서 결론이 나기를 그걸 재판부가 중재를 한 거예요 가장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유동규 본인이 유동규도 이 사건의 피고인이니까 유동규 본인이 다 갖고 있을 거 아니냐 본인의 피신 조서 그러니까 유동규 본인이 협조해주면 어때 네가 갖고 있는 네 피신 조서를 제공해주면 어떠니 그럼 유동규 피신 조서는 유동규가 제공해주면 그걸로 보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네 명의 피신 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재판부에서는 우선 검찰에게 니네 한 조직이니까 옆팀에서 수사를 하든 다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을 받아가지고 제출해주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답을 안 해요 확답을 안 했고 만약에 검찰이 제출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검찰이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에 직권으로 문서 총부 촉탁 또는 사실 조회 신청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문서를 한번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받아보겠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상대 재판부에서 언제 보내줄지 모르니까 그 상대 재판부에서 증거 조사 과정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면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그걸 봐야 그 진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우리가 반대신문을 하면서 탄핵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보기 전에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건데 다행히 유동규 씨는 본인이 제출한다고 했으니까 곧 이어서 유동규 씨 증인신문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유동규 씨가 제출을 해주면 정진상 실장 측에서 그걸 보고 반대신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도 유동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한 한 달은 넘게 지속이 될 테니까 그 기간에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국에는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너희들이 수사 단계에서 이전에 어떻게 진술했었는지 다 확인하고 확보하지 않았었느냐 그 조서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정진상 실장 측에게는 유리한 증거니까 아예 목록에도 편처를 안 해서 제출을 안 한 거 아니냐 객관 의무상으로도 제출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너희들 유리한 증거만 선별해서 제출한 거 아니야 이런 거고 검찰은 무슨 소리야 우리 수사팀 바뀌고 나서 우리가 수사한 거는 다 제출한 거야 수사는 사실 2021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어요 유동규가 변심을 하기 전에 진술 번복을 하기 전에 작성된 피신조서도 한 10건 가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그 과정들이 진술이 최초에 어떻게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또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유동규가 구속석방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을 앞둔 직전에 진술 번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타이밍과 유동규의 진술의 변천사를 대조해가면서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유동규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또는 특정한 거짓말을 한다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기 때문에 그 변천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정지상 실장 측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검찰은 원치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 오후 내내 공방이 이루어졌고요 어찌 됐든 정지상 실장 측에서는 반대 신문을 위해서는 그 증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왔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이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CCTV 공방이 또 한 차례 있었는데 지난번에 뇌물을 받았다는 장소가 2013년, 2014년,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7차례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4번을 정지상 실장이 성남시청 시장실 비서실이 본인의 사무실이잖아요 본인의 사무실에서 유동규한테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정지실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반박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그때 음성 녹음까지 되는 CCTV가 설치돼 있었고 2011년에 CCTV 설치하고 나서 신문방송에 다수 보도가 됐고 실제로 CCTV 화면도 촬영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 그렇게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뇌물을 받느냐 뇌물을 받을 거라면 조용히 밖에 나가서 만나서 받든지 하지 심지어는 검찰이 기소해놓은 것 중에 김용부 원장 같은 경우는 집 앞에서 받고 무슨 한적한 경기도청 북측 도로에서 받고 이랬다고 기소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정지상 실장은 어떻게 CCTV가 사방에 있고 사방에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냐 애초에 불가능한 장소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유동규 씨가 휴정 시간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정진상한테 내가 옛날에 들었는데 그 CCTV는 가짜였어 작동도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검찰도 또 그 얘기 듣고 오후에 법정에 들어와서 오전에는 가짜라고 하다가 오후에는 모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 CCTV는 모형이었다 작동도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검찰이 오늘 추가 증거로 제출을 했어요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법정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CCTV 도면이라든지 담당자 진술 이런 걸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찰이 들었다고 하는 그 담당자는 그 당시 2013년, 2014년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2019년에 담당자였다고 합니다 2019년 이재명 시장이 2018년에 퇴임했잖아요 8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까지 시장이었고 2019년에는 시장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자를 이야기를 듣고 2013년, 4년, 4년, 5년 전에 CCTV가 작동됐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면 그 당시의 담당자나 비서 등에 대해서 필요하면 증인으로 불러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겠다 양측의 주장이 있고 검찰은 모형이다, 가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지상 실장 측은 작동이 되는 CCTV였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당시에 담당자, 시청 직원 등을 불러서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아마 그 당시 담당자를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빨간아재 채널 5년차를 맞으면서 처음으로 멤버십 회원가입 기능을 오픈합니다 여러분이 회원가입으로 보내주시는 응원은 누군가는 꼭 달려가야 할 현장에 주저없이 달려가서 누군가는 전해줘야 할 소식을 충실히 전해드리는데 소중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가입은 이 영상 아래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영상 아래 설명란에 후원 계좌도 공개를 해놓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방송을 위한 멤버십 회원 여러분의 많은 가입을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